강원도지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김진태 시장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선거에 2022년 또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 선거 그다음에 2022년 또 2020년 또 4.15 총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선을 보이는 것이 2016년 총선도 좀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총선까지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강원도지사로 있는 김진태 씨가 출마했던 선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선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특정 인물의 선거를 넘어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지금 선거 사기를 어떤 식으로 자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전체를 전모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여러분들 제가 정비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해도 되겠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대통령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것이 아마 2022년 또 5월일 겁니다. 5월 이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6월 한 달이 안 돼서 이제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제 이때 강원도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원도지사 선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의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2022년 또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 선거입니다. 이 차이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을 후보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아주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30년 검찰 경험을 갖고 있는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선거 부정 세력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이 조심을 한 흔적이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후보가 딱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이 철원군을 보시게 되면 김진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이광재 플러스 1.9%입니다. 양국은 같은 경우를 보면 김진태 마이너스 5.9% 그다음에 이광재 플러스 5.9%입니다. 양국은 사례를 가지고 보면 양국 군 내에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 일명 관내 사전투표자수의 5.9%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어디로 옮겨줬는가 하니까 이광재한테 옮겨준 겁니다. 좌우 대칭에 18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다 우측의 플러스 값하고 좌측의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변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2022년 6월 달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조심스러운 조작이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고 정확하게 좌우의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이런 그래프는 이런 차이값 그래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특표소를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강원도지사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 심하게 이름 조작한 경우에는 바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더 조작이 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진태는 마이너스 2% 최소 최대 마이너스 14% 최대는 여러분들 이게 고성군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김진태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3.7%를 훔쳐가지고 이광재에게 플러스 13.7%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후보가 2명만 출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좌우의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훔친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쑤셔 넣어준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이 이 그래프 두 개만 하더라도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선거 사기시력들 구체적으로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를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증가감수, 득표수 증감작업, 조작작업을 해가지고 선거를 결과를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강원도는 모두 18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18개 선거구. 제가 여러분들 어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제야 전문가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 김진태 씨 사례가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우니까 이제 일요일 날은 주말이고 하니까 이 내용을 한 번 김진태의 케이스 스터디를 한 번 다루려고 하는데 18개 강원도의 선거구를 모두 다 분석하지 않고 그냥 한 두세 개만 분석해서 내한테 보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고맙게도 제야 전문가가 하루 만에 18개 강원도 내의 선거구를 다 분석해가지고 개별 선거구마다의 조작상태도 보내주고 동시에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몇 표 정도를 조작해서 어떻게 여러분 선거가 일어난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이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김진태 후보의 선거결과를 보시지만 이런 모든 사례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니까 바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어난 그런 선거구마다의 부정선거를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강원도지사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2022년 또 6월 달에 실시했던 강원지사선거에 18개 강원도 내의 선거구 가운데에서 춘천시 사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춘천시를 보시려면 맨 먼저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좌우 대칭에다가 좌우의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의 동산면이 있습니다. 동산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동산면을 보시게 되면 김진태 마이너스 14.5% 더블당이 이광재 14.5%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동산면에 사전투표자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5%를 훔쳐가지고 전산적으로 이광재에게 플러스 14.5%를 더해 준 겁니다. 득표수 증감 작업이 일어났는데 이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거 하니까 2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또 6월 강원도지사 선거에 선거구 춘천시의 동산면에서는 동산면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참가자 수의 29%의 득표수를 증감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진 겁니다. 누가 만졌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남조선인민공화국의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남조선선관위가 여러분들 이 선거 결과를 이렇게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부정이라는 것은 선거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검증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에 여러분들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100% 부정승을 한 겁니다. 이게 춘천시 사례입니다. 그다음 2단계를 어떻습니까? 부정승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득표수를.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인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 간에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대로 발각이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가지고 남조선선관위가 여러분들 꼼짝 달사갈 수 없는 것 대법관이나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인간들이 다 이름 덮더라도 남조선선관위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은 숫자를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켰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더하기 빼기한 그런 소위 내용의 조작 정도가 조작 강도가 조작 방법이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의 득표수에 그대로 뭡니까 내재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꼼짝 달사할 수 없게끔 남조선선관위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전특표 득표수를 2017년 대선부터 조작해왔다. 이것이 가설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확정적 사실은 판명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바로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변별하는 데 사용한 그 소위 후보별 득표수를 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 분석을 해 가지고 바로 뭘 찾아냈습니까 남조선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규칙 수학적 관계식 일명 이건영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실질적으로 지도한 것을 보이는 이건영이 표현한 보정값 공병호가 표현한 조작값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역으로 뭐죠 그렇게 조작해서 조작된 규칙을 이용해서 조작해서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역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큰 기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춘천시의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조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는 선거 부정세력들이 상당히 몸을 사렸습니다. 5%밖에 조작을 안 했습니다. 5% 김진태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 다르게 하면 김진태가 춘천시 선거구에 수받은 28,023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인 1,401표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1,401표 플러스 1,401표를 이광지 않게 더해 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2,802표를 춘천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선관위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이 처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과학적으로는 이미 남조선선관위가 강원도지사 선거의 춘천시 선거에서 어떤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켰는지 이것이 그냥 다 밝혀진 겁니다. 5%를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지사의 김은혜한테서도 5%의 조작값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쫄았던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의 의지가 있었으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첫 번째 공직선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 무척 쫄았던 겁니다. 아주 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5%를 사용한 겁니다. 5%는 무진장 낮은 조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이 그냥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떠냐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강원도지사 선거의 춘천시에는 이광재가 6만 3,700표를 받았고 김진태가 7만 2,102표를 받았습니다. 대량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 9천표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야 전문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 분석해가지고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소위 규칙인 조작값 5%를 찾아낸 겁니다. 5%를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원을 시켜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 정리하는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투표 득표수하고 진짜 당일투표 득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당일투표는 조작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김진태가 7만 3,503표, 이광재가 6만 2,299표입니다. 그러니까 1만 1,204표 차이로 김진태가 승리했는데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얼추의 한 9,000표 차이로 김진태가 승리했다. 이렇게 축소 왜곡해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5%의 조작값을 사용해서 이런 득표수를 만졌기 때문에 이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을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아주 차이가 적습니다. 10%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차이값이 5% 그다음에 김진태 후보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차이값이 조작을 적게 했기 때문에 작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조선 선관위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갈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이광재 더불당 후보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50% 당일투표 득표율 45% 김진태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50% 당일투표 득표율 55%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차이값입니다. 이광재 플러스 5% 김진태 마이너스 5%입니다. 이것이 조작상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평균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광재는 차이값이 플러스 4.5% 그리고 김진태는 마이너스 4.5%입니다. 통상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차범위 0에서 3% 내에 머물러야 된다. 정상투표라면. 이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이 선거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 5%를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 내지 재연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광재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7% 진짜 이광재의 당일투표 득표율 45%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2%입니다. 오차범위 내죠. 김진태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53% 진짜 당일 투표 득표율 55% 사전빼기 당일 차이값 마이너스 2%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이렇게 남조선 선관위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까지 사용한 조작방법은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에서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하는 방식입니다. 도독질 해 가지고 전산적으로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만큼을 플러스 처리하게 되면 투표자 수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중들을 쏘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가짜와 진짜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딱 이런 숫자가 맞아뜨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2%점 좌우 대칭이 착하게 나오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보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이 수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수치가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분석 여러분들 도구를 가지고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남조선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여기 수치가 착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검증이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서너 시간 정도 더 여러분들 추적해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남조선 선거관리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동안 익히 사용하던 7번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독질하는 이른바 조작가 방식을 여러분들 버리고 신종 사기 수법을 도입했음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그 신종 사기 수법은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정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법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접근할 수 없는 선관위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 여러분 가짜를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가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자만큼의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 3만 7453명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인 진 교훈의 거소투표와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에 다 쑤셔 넣어줘가지고 압승을 한 겁니다. 신종 사기 수법이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2024년도 4월 총선은 국힘의 대패고 국민들의 노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200석은 쉽게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잡아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그대로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증거가 없다. 잔여 문제가 없습니다. 왜? 모든 증거 가운데 증거 중에 증거의 톱이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조작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에서 발표한 것이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수입니다. 그게 죄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5%의 조작처럼 낮은 조작을 적용하더라도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의 춘천시 사례입니다. 이걸 18개를 다 여러분 하루 만에 제야 전문가 분석을 다 한 겁니다. 모든 데가 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위가 가짜입니다. 밑에가 진짜입니다.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값을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새로 재현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진짜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5차 범위 내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 강조하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존에 7번 사용하던 조작값 방식 상대방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도덕질하는 방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좌우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잠시 혼란을 겪고 다시 여러분들 추적해보니까 이번에 남조선 선관위가 신종사기수법 훨씬 더 강력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누구도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얼마인지 선거를 앞성할 수 있는 그 신종사기수법을 이번에 김용빈 선거범죄집단의 수개이자 괴수가 진두지회가 이번에 선을 보인 겁니다. 보기 좋게 성공한 겁니다. 왜 성공했냐? 윤석열이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윤석열이는 입을 안 연 겁니다. 성열이는 입을 열 때 안 열 겁니다. 그래서 김용빈이가 실과학분이고 1959년생이고 서울법대 동기인 김용빈을 임명해 보냈는데 김용빈이가 선거범죄의 수개가 돼 가지고 더 강력하고 막강한 사전투표율 부풀기 방식을 가지고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국민 사람들이 남조선 사람으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정권이고 나발이고 없는 것이고 그냥 위에서 다 결정해 주는 대통령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